이런 가운데 이원석 검찰총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목소리가 준비돼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어서 한번 들어보시죠. 민주당과는 무관한 이재명 대표의 성남시장시설의 지역토착비리 수사입니다. 그런데 상관없는 민주당이 갑자기 나서서 언제까지 영장 청구해라라고 말하는 게 저는 굉장히 희한해 보이는데요. 범죄 수사는 범죄 혐의를 규명해서 책임을 묻는 절차지 범죄 수사받는 사람의 기분 맞춰준 절차는 아닙니다. 그런데요, 서정욱 변호사님. 이원석 검찰총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저 이야기는 얘기한 시점에 좀 갭은 있는데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민주당 대표 있을 때의 일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의 지역토착비리 사건에 대한 수사입니다. 똑같네요. 이원석, 한동훈 장관의 워딩이요. 그럼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결국은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는 정치 탄압 수사가 아니다. 이 말은 이제 문재인 정권 때 이낙연 대선의 상대방 캠프에서 의혹을 많이 제기했거든요. 따라서 이제 민주당과도 전혀 무관하다. 이런 의미고요. 여기서 저는 제가 법조인 전 한 30년 다 해가거든요. 제가 처음 보는 두 개를 딱 봅니다. 첫째는 이제 송영길 대표가 그냥 검찰이 자진 출석해서 나를 수사하라. 저는 피의자가 먼저 가서 나를 이렇게 수사해달라고 하는 걸 처음 보고요. 일방 출석.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처음 보는 게 민주당에서 영장 청구를 7일 말에서 8일 중수사에 해라. 아니, 검찰 보고 영장 청구를 언제 해라 이렇게 요구하는 거 본 적 있습니까? 저는 처음입니다. 검찰은 검찰의 시간표에 따라서 수사를 진행하는 거지 뭐 송영길 대표가 찾아온다고 하고 또 민주당이 8일 중순까지 해라 해서 그때 하는 게 아니에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불채포트권을 포기한다고 했잖아. 그러면 언제 청구하든지 간에 그냥 우리 당론으로서 가결식이 달라 이러면 되잖아요. 굳이 그 핵이 안 열 때 그때 검찰이 청구해라 이렇게 요구하는 건 저는 잘못됐고요. 결국 제가 보기에 검찰이 청구는 할 겁니다. 다만 철저하게 검찰의 시간표에 따라 수사가 완비되면 그때 아마 청구할 거예요. 그렇군요. 서정호 변호사께서는 검찰이 백현동, 정자동, 대북송금 이런 의혹에 대해서 두 번째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다만 언제가 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다. 검찰의 시간표 대로 간다. 알겠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고요.